제가 오랜만에 정말 제가 코로나 때문에 후유증으로 제가 두 달을 못했어요. 그런데 제가 오빠한테. 하지 마. 여기 뮤즈야, 방송이야. 오빠한테 한 번. 오늘 한 번. 아직 안 맞아. 근데 맞을 수 있어. 맞을 수 있어. 내 느낌 좋네. 근데 이걸 해야 돼. 땡겨, 땡겨, 좀 더 땡겨. 땡겨, 땡겨, 좀 더 땡겨. 발동기 걸어. 이미주! 너 빨리 안 와. 너 언니랑 어색해, 지금. 어색하다고? 언니. 말해, 우리 저기. 아니, 왜 이렇게 늦으세요? 빵 좀 싸왔지. 나랑 오늘 색깔이 많네. 다들 오늘 봄이다, 봄이야. 나랑 오늘 색깔이 너무 많네. 오늘 머리가 잘한 것 같은데, 붙였니? 나 옛날에 붙이고 왔는데, 언니. 그랬니? 여기 붙인 거 티난다, 얘. 붙인 거 티난다, 얘. 붙인 거 티난다, 얘. 최고야. 오나라가. 오, 오나라가 최고야.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하고. 가방 맸네? 어디 학원 다녀? 아니, 그게 아니고, 그날이라서. 내가 미안하네. 아니, 오늘 건들지 마요, 우리 언니. 우리 언니, 오늘 안 돼요. 그날이래요. 아니, 근데. 저번째 누구나 그랬지? 미준아. 저번째 나한테 올랐어. 너네는 나를 거의 형제처럼 생각하는 거 좋아. 야, 이제는 뭐. 내가, 제가 이제 오랜만에 정말 제가 코로나 때문에 후유증으로 제가 두 달을 못 했어요. 그런데 제가 오빠한테. 그렇게 하지 마. 하지 마. 여기 미준아, 방송이야. 오빠, 근데 제가 이번 달에 제가 했었나요?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. 야, 지금 아침 오픈이 온 것도.